저희가 4월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연기자분들과 함께 너무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올 여름 재미있게 기대해주시고 많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지우씨. 도와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너무 재미있게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좋은 글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멋집니다. 벌써 민호원 같아요. 네 우리 김씨. 도와주세요.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? 모든 작품에 임하는 배우나 스태프분들 그리고 제작사나 방송국분들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. 한 가지거든요. 좋은 작품 만들고자 하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해서 그냥 조금 열린 시선으로 따뜻하게 이제 이왕 시간 내서 보시는 거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일단 마지막으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앞에서 말했던 대로 너무 재미있고 산뜻하기도 하고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울 텐데 재미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. 보시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세겸씨. 네 저희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선배님. 네 여기 참여한 우리 배우분들 외에도 많은 정말 많은 시인들이 우리 연민관에 이번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 신인들은 원래 완벽할 수가 없어요.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점점 더 좋은 드라마 그리고 대본이 아주 대사나 캐릭터나 대본이 재밌습니다. 애정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점점 재밌어질 걸로 확신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자신감으로 공연을 해드립니다. 그만큼 재밌게 만들어지면 진짜 좋지요. 자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배우분들 다섯 분 감독님 일어서주시고요. 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신입사관 구혜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성신사회과 답변에 임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감사합니다. 무대 아래 대기실로 네 포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상으로 MBC 스토미니 시리즈 신입사관 구혜령의 제작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